아 큰일났다 몸살이 너무 심한데? 아 나 몸살인데 약먹고 하니까 끝나니까 몸이 박살할 것 같아 그래도 맏형이니까 열심히 끝까지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또 마지막 노래도 남았습니다 뭐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여러가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노래도 하고 춤도 배우고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끝날 때쯤 다 돼가니까 아 없구나 생각했는데 아 파도타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아미밤으로 뭔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 너무 감동인 거예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남은 말은 이따 소감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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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